이념의 핸 로블럭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타워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귀신이 나오는 타워입니다 이름은 어둑신이 타워 쫄보들은 못 깨는 타워니까 겁쟁이들은 이 영상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까지 나 사나이클럽 1대 우승자 이런 거에 절대 쫄지 않지 쫄지 않지 나 그냥 겁쟁이 이런 걸 절대 쫄지 이 타워는 갑툭튀한 장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 시작해보자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얘들아 어두워요 어둑신이 타워답게 어둑신이라는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? 뭔데요? 깜깜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입니다 어둠의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둠의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거의 내 급인데 방금 엄청나게 이쁘신 분이 날 봐서 설레서 그런 것 뿐이야 너도 심쿵 조심해 아아 아아 안돼 얘들아 죽으면은 죽으면은 엄청 이쁜 누나 있는데?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쁘심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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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죽으면 엄청 이쁜 여성분이 우리 집으로 가져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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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그치? 이쁘지? 오오 무서운데? 무서워? 우와 자 이게 좀 약간 쉬운 것 같은데 죽는 거는 아파 엄청 아프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 오오 오케이 와 죽을 뻔했어 피가 쭉쭉쭉쭉쭉 깔이네 이게 와 이거 귀신 나오는 타워는 진짜 처음이네 내가 이런 타고가 있었다고? 한국에? 하지만 이제는 뭐 나오는 게 없는 거 같죠?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리아야 무서워 무서워 그럼 귀신 만난다 뭐냐구 진짜 놀랬어 나 진짜 놀랬어 리아야 나 너무 놀랬어 어 나 눈물 나 나 말해 맙주잖아 이거 있나 리아야 대체 뭘 보고 저러는 거지? 이오도 봤어? 이 검정 존재를? 어 검정 존재 와 야 저 앞에 뭐야? 저 빨간 눈깔 뭐냐구 빨간 눈깔이야 이거 뭐야? 무서워 눈에 다 울어 누가 손으로 날 가리는데? 누구게 누구게 누구 손이 이게 그러지 마세요 놔 꽉 이거 놔 얘들아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걸까? 많이 온 거 같은데 으팀 얘들아 걸고 오니까 갑자기 귀신 4마리가 어 그 이제는 탕후루가 갑자기 탕후루 타워였네 진짜? 탕후루 타워 이건 와.. 상점이 있네요 그래도 이게 랜턴을 살 수 있어요 상점으로 어? 랜턴? 하지만 나 로봇스를 쓰지 않고 난 샀다 뭐 샀는데? 나 뭐 샀는데 와 진짜다 리아 주위에 밝아 짱이다 분위기 있어 분위기 있어? 어? 어 여행왔냐고 짱이다 와 이거 어디있게 이거를 말이 안 되는데? 이건 한 번에 가야겠다 한 번에 와우 피 와 빨피 와 죽을 뻔했다 이 사이 건너편에 블럭이 있어 그냥 점프하면 안 돼? 안 돼 부딪혀 옆으로 점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해? 간다 어떻게 했어? 그냥 옆으로 점프했어 그게 된단 말이야? 어 안 되는데? 옆으로 완전 일자로 음 이게 일자로 된단 말이야? 이거 고수들이 하는 거 있다 어? 그럼 여면이는 허접이라는 거야 지금? 왜? 고수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소형 블럭도 아 떨어져 버렸다 여면이 죽는다 여면아 안 돼 나의 노력이 이거는 진짜 어렵네요 현지를 해야 되는 이 세상이 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현실에서 올라올라고? 그래야지 구독 자 이 점프 레일이라면 낼 수 있을 거야 이제 옥상까지 가볼까? 내가 봐도 근데 저게 제일 사기인 거 같은데 제일? 아 안 보이는 구간이 있다 그때는 랜턴이 필요한단 말이야 내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까지 클리어 한 사람을 찾아봤거든? 33,000명이 도전했는데 클리어 한 사람은 단천명이야 하지만 내 스프링이 있다면 스프링이 있다면 깰 수 있지 스프링을 써도 어렵다니까? 맞아 써도 좀 어렵긴 해 안 보이거든 나는 시작 지점 mpc로 변신했어 어서오세요 아 귀신 타워에요 지금은 와 여기는 스프링 써도 엄청 많네 여면아 아무것도 안 보여 검은색 밖에 안 보여 오 스프링 없으면 진짜 못 깨는 난이도 보이지도 않고 불가능 보이지도 않고 3만명 중 2명만 깬 이유가 있었어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검은색 뿐 어? 바뀌다 우와 천천히 천천히 넘어가 그냥 와 다 온건가? 오? 이유야 왔구나 나도 스프링 써서 왔어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말도 안 된다 아무것도 없이 깨는 건 말도 안 돼 와 뺏어 클리어 뺏지 이야 자 이 맵을 좀 다시 볼까 해 이 맵이 뭐냐면 나 스프링 안 썼으면 못 깼거든 3만명이 했는데 클리어는 2명밖에 못했어 하지만 이제 여면이와 내가 깼으니까 4명이야 와 근데 서버 메시지에 너네 떴어 와우 어 진짜네 여러분들은 귀신에 비해 타워를 클리어할 수 있을까요? 클리어하지 못한다면 귀신이 여러분을 옆으로 찾아갑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현질의 힘으로 어둑신이 타워 클리어 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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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할 수는 없겠지만 클리어 해보시죠 그럼 이만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2 4 2 3 어 2 으 으 으 안녕!